자 봄의 살이 좋아서 이제 실내에 있던 화분을 다 옮겼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겨울동안 추운 게 하는 게 있고 요런건 이제 조금 살아나야죠 자 율마가 제일 걱정입니다 율마를 좀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 말라갑니다 끝에도 아직 살아있고 영양제를 좀 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나라 재고 자 나머지는 이것도 이제 제가 가을에 잘랐다 보니까 겨울 때가 성장을 못했어요 다시 키워야겠죠 잘라가지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 하고 좌우를 내려고 하는거고 또 요거 윗대 여기 너무 컸어 자 요런것도 다 잘라가지고 지금 보이로 들어가는거고 잘 자라길 바랍니다 여인초가 또 멋있죠 우리 안에가 좀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 안이 세개가 또 있었어 여인초 안이가 좋아해서 많이 샀습니다 잘 키우려고 전의 아버지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천국이 꽃동산대리 교회가 꽃동산대리 파이팅 장미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